양양 수산 체험마을 요트 계래장에 왔습니다. 양양 수산마을 요트 계래장에 왔습니다. 와우 요트가 아주 많네요. 여기는 강원도 양양 수산마을 투명카약 체험장도 있고 양양군 수산항 요트 클럽하우스도 있고 요트도 얼추 마스트를 보니까 대략 서른대 정도 요트가 있네요. 요트뿐만 아니라 파워보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양레드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접수청 여기서 요트도 타고 할 수 있는 체험장도 있고 아주 좋네 양양 수산항 요트 클럽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요트를 계류하는 계류장이 있습니다. 와 완전히 막혀서 안정적으로 지금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이 있네요. 양양에 이렇게 요트 계류장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분위기 좋네 갈매기도 있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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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